루알스타이 처음에 와서 자 한번 루알스타이 까보도록 할게요 지금 20대 준비해놨습니다 이번 루알스타이 그 설정된 컨셉이죠? 자 한번 까볼게요 첫번째가 중요하잖아 옷 입힌게야 신나게 생각합니다 자 첫번째 루알스타이 갑니다 갑니다 하아아아 시발 인배톨이 한칸씩 기울이네 아 기분 확 세네 나 이거 캐시탭 좀 넣어놓고 올게요 왜 안들어가냐 아니 이게 캐시탭이 우려가 있어서 자꾸 안들어가잖아 요즘 많이 계속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자 위로 올려가지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루알스타이 갑니다 끝! 아하아아아 스라멜 야 신발 나왔어 야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자 마 스라멜 신발 나왔죠? 왜 스라멜 신발 예 이거 안 보여 스라멜 신발 자 두번째 두번째 갑니다 로얄스타일 흡 야 뭐야 시발 야 두개 나왔어 시발 두개 깠는데 와 야 뭐냐고 스라멜 믿고 있었다고 야 이 쪼금은 퀵인데 흡 야 뭐 상관없어요 잠 잠카멜 하나 나왔죠 야 이게 몇개 다 하났나 이게 진짜 몇개 다 하났나 이게 하여튼 네 번째 로얄스타이 갑니다 흡 아 똑같은거 또 나왔는데 아 이거 얼마냐 Janeiro 아 뭐 나머지 다 잠도야 약간 싸하긴한데 다섯번째 로얄 regions etera 아 아! 아 왜이렇게 시발 비판이 생겼어 비판이 생겨가지고 수라벨인다냐 여섯번째 로얀 갑니다 661포라니 아 이거 왜이렇게 갑자기 싸 아니야 갑자기 아 근데 이거는 비싸긴 비싸거든 야 두개밖에 안나왔는데? 처음 두개 빼고는 아 이거 왜이렇게 싸 아니야 갑자기 갑자기 싸해지는데 지금 몇번째냐 일곱번째 로얄 갑니다 아 존나 안나오네 일곱개 싸가지고 수라벨 두개는 손에 아 야 이거 조졌어 야 지금 이제 손에야 슬슬 야 지금 뭐야 일곱개 싸가지고 수라벨 두개는 손에 거의 손에 아니야? 자 이거 지금 여섯번째 갑니다 여기서 나와야돼 여기서 나와줘야돼 진짜 제발 나와줘 제발 아 짠 아 역시 나와주는구나 아 아 이 녀석을 몇으로 끄냐 여기서 수라벨 지금 세트 딱 아름답게 이제 세개 뽑았습니다 아프지 않죠 지금 아 아 아홉번째 로얄 갑니다 바로 이것도 수라벨 짠 결전 프리샷 아 닉네 야 이거 캐시 아이템부터 이름부터가 맘에 충분히 안들어 여기 보세요 이런 캐시 캐시 때문에 야 이거 바로 페이백 해야겠다 자 열번째 네 로얄 스테일 갑니다 히앗 아 참물알 이것도 열개 까서 세개 나왔어요 지금 문제 네 열개 까서 세개 나왔습니다 엠세겐 열개 까서 세개 나왔습니다 엠세겐 열개 까서 세개면은 뭐 손에..면은 똑같은 손에지 야 근데 처음 두개 나온거 좋았는데 아하 그 이후로 한개 나왔네 자 짭니다 이건 택창이 근데 얼마 안되데 나 택창이 왜이렇게 없냐 자 야 근데 이번에 의자랑 뭐 그거 있냐 반지 왜 의자랑 반지는 한거 안나왔지 자 세로 까는 세로 까는 겁니다 지금 열개 다시 자 첫번째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네 10이잖아 10이잖아 나는 약간 공로 딱 떨어지는 수준은 더 편안하더라고 갑니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니 스케우터는 왜이렇게 보면 화가나냐 진짜 이거 페이백도 못하잖아 기간이 있어서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이번에는 12번째껏 갑니다 아 스카라파가 이제 된다고? 아 아 쌀이 흑 흑 흑 흑 흑 야 말하자마자 왜이렇게 왜이래 갑자기 말하자마자 갑자기 왜이러는거야 나한테 흑 자 갑니다 7개 남았어요 8개 남았어요 야! 씨X 어떻게 나와? 야 이거 어떡하냐? 계속 나오는데? 660몇포 계속 나오는데 이거? 갑니다. 야 이게 20개가 4만원이야. 4만4천원. 갑니다. , 악. 지훈아. 이러지마. 아니! 쓰라멜 이제 안 나오는데? 왜 사과도 가. 나는 저거 계속 하키서 바꾸지 않고. 야 좇았다 너 어떡하냐? 나 진짜 좇었는가? 야 지금 나머지 다 수라벨 나와야 돼 뭐야 진짜 게이 많다 아 나 남캐 모자 사야 된다니까 남캐 해요 자 나머지 6개 이 모든 걸 다 건다 진짜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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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직도 술래요 아직도 술래요 나머지 다 수라벨 떠나야지 이제 그 나머지 2시 아니 자 일단 수라벨 4개 15개에서 4개 15개에서 4개 나머지 다 수라벨 출발 출발! 출발! 아아악! 고마워 시발! 원숭이 안녕 고맙다 제가 나머지 수라벨 3개라도 3개라도 3개 해줘 짠! 야 이 모자 왜 자꾸 뜨는 거야 야 모자는 더 모자 모자는 더 모자 갖고 죽듯이야 3개 남았습니다 아 제발! 제발! 제발 또 줘! 제발 또 줘! 3개 남았어요 갑니다 즉! 해주세요! 아악! 제발! 저한테 이러지마 저한테 이러지 말라고! 내한테 이러지 말라고! 아 두개 나왔으니까 두개의 모든걸 다 붙였어 진짜 치열해 두개 딱 딱 붙였는데 나 지금 붙였어 나 지금 쓰라벨이라고 하나 2,200원짜리 붙였거든 두개에 딱 이제 쓰라벨들이 붙였어 역시 무릎을 꿇은 그게 있었다 와 믿고 있었다 우와 쓰라벨 시크 1시까지 5개 세개당 한끼면 야 나쁘지 않아 뭘 옷을 벗어 자 마지막 한개 갔다 마지막 큰개 이거 하나랑 무릎이 제발 제발 나 태워서야 돼 남자 마라맨 딸기 생크림 딸기 생크림 뭐냐고 아 이거 비싸지 않네 딸기 생크림 야 이거 붙이면은 무조건 올라 응 이득이야 야 나쁘지 않았어 오늘 로얄깡도 야 나쁘지 않았어 야 로얄깡도 개이득이네 오늘 일단은 오늘 모든거 뭐냐 일단 오늘 얻은거 일단 오늘 얻은거 스라벨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딸기 생크림까지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주 만족스러웠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